정권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제도 떨어졌고 오늘도 장후반에 미국 정시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오전에 코스피가 열리게 되면 또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폭락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여름 미국 정시가 폭락한 것은 대개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는 미국 시장이 불황에 들어갈 조짐이 미국 제조업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AI와 관련된 투자가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수익성을 남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겹쳐져가지고 어제는 이제 미국의 월요일이 레이브데이 노동절이었기 때문에 잘 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주가가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법무부가 이제 반도천법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은 미국의 7월 9인이 767만 건이 나왔는데 사람을 구하는 이게 시장 기대치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3년 만에 최저치니까 불황이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7월 9인 건수는 767만 건 6월 9인 건수는 790만 건 23만 건이 줄어든 거죠. 이런 아주 작은 자료 때문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진짜 대폭락을 한 겁니다. 오늘 국내에 한 신문이 미국 경제 침체 공포 때문에 검은 월요일을 겪은 이후에 한 달 만에 또 미국 정시가 폭락을 했다. 이제 오늘 또 코스피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미국 정시가 미국 경제 침체 신호가 재점화된다는 관측과 함께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투자가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은 분야가 반도체 분야 그다음에 기술주 분야 이런 부분이 타격이 컸고 동시에 한국 일본 대만 정시도 다 타격이 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일시 충격에 거칠지 장기간 지속될지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게 안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급한 마음에 또 이렇게 시장에 한번 출렁거리면 손해를 보고 또 주식을 팔아버리신 분은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요. 코스피가 3.15%포인트 하락했고 니케이가 4.24%포인트 하락했고 대만의 각근지수가 4.52%하락했고 다우가 1.51%하락 s&p500이 2.11%하락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이제 종 끝났으니까 자 이 보시면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가 47.15 시장예측지 47.5를 밑돌아서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냥 팔자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 업종에 거품이 꼈다는 논란 그리고 여기에 또 뭐 jp모관이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가세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ai가 거품이 심한 것 같다. 뭐 알 수가 없죠 저도 거품이 심는지 이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미국 정시 조정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고 앞으로 8주간 미국 정시가 요동칠 것 같다. 9월은 전통적으로 미국 정시가 1년 중 가장 취약한 한 달이고 이번 달에 s&p500 지수가 7에서 10%포인트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거죠.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반도체의 한때 3조 달러를 돌파했던 엔비디아의 오늘 시장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다시 또 내려간 겁니다. 엔비디아 상황이니까 이게 다 변하지 않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걸 뭐 정확하게 어떻게 여러분들 알아내겠습니까?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1개월 동안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죠. 주식을 단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조금 여유가 있는 돈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조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귀신처럼 잡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예외적으로 성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장의 이런 모멘텀을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이게 1개월이고 이게 여러분들 5일인데 5일 동안도 이런 천국하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5일 동안도 128불에서 105불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내겠습니까? 알아내기가 힘든 거죠. 지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게 되면 수백 수천 개의 여러분들 정권 관련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정확히 알아내겠습니까? 떨어질 때 사라고 하는 일은 계속 떨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산이 참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한 9월달 정도에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기 분할 적립식 투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개인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길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게 보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거죠. 보통 여름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어서는 그런 성과를 내기는 어렵죠.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그런 유튜브들에서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도 모를 거라고요. 시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장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정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런데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는 어떻게 이러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참조는 하는데 그런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미래의 세 자산운용에 김남기 ETF운용본부 대표가 나온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우량 ETF를 두세 개 선택해 가지고 그냥 매월 뭡니까? 그냥 납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계속 돈을. 그럼 개인연금도 계속 납입하지 않습니까? 개인연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도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연금은 인프레 방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인프레 방어가. 그러나 나스닥이나 아니면 s&p500의 이름 ETF는 인프레가 방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를 보게 되면 한국의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도전이 인프레로부터 자기 자산과 연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 개인연금을 지금 여러분들 300만 원 받는데 지금은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게 300만 원이 10년 후에 뭡니까? 200만 원이 될지 150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 그게 지금 300만 원이 여러분들이 20년 후에도 300만 원이 되려면 엉뚱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은 엉뚱한 짓을 안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하고 돈 나눠주고 하면 한국 돈이 똥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장 걱정을 심하게 하는 거죠. 지금이야 문제가 없죠. 지금이야. 인프레가 여러분들 3% 2% 정도 되는데 다음에 5% 6%가 될지 어떻게 아냐. 이 여러분들 김남기 ETF 운용본부 하시는 이야기처럼 s&p500 투자 타이밍에 따른 40년 뒤에 잔고 매월 200달러를 부으면 40년간 총 9만 6천 달러를 붓게 되는데 이게 40년 지나게 되면 그냥 장기 분할 적립식으로 한 사람은 136만 불까지 재산을 불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시계가 한 30년 정도 두고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매력인 것이고 이게 미국 자본주의가 어마어마한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힘이라는 것은 대중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 첫 번째 일을 한 사람이 찰스왑이라는 사람이 주식 거래 비용을 거의 제로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2000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벵가드라든지 이런 회사가 나와 가지고 주식을 좀 리스크를 줄인 쪽으로 상장지수펀드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주식 대중화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들 은퇴자들 가운데서 좀 똑똑한 사람들이 2000년부터 ETF 투자를 한 사람들은 대개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은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그걸 못 가졌죠 그런 기회를. 지금 젊은 세대들은 똑똑한 겁니다. 그리고 좋은 시대에 난 거죠. 세상이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에는 상장지수펀드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 기회를 좋은 기회를 못 가진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2021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 이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취업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대는 한 겁니다. 투자 이민은 갈 수가 있으니까. 몸은 떠나지 않더라도 돈은 클릭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동할 수가 있습니까. 기계적으로 매달 그냥 100불 200불 그냥 때려박는 겁니다. 딴 거 없고 좋은 상품을 구해 가지고. S&P 500 500개 기업에 투자한 것은 SPY라는 SPY라는 스탁 상장지수펀드가 있고 SP500 가운데서도 250개만 분할한 것이 SCHG 운용수수로도 0.04%지 않습니까. SCHG. SPY보다 SCHG를 하겠죠. 코스닥이 하고 싶으면 미국의 나스닥이 하고 싶으면 QQQM을 하고 QQQ보다 여러분들 운용수수로가 싸니까 아무 여러분들 고민 없이 투자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기회를 못 잡았죠. 우리는 이런 기회를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정치권력이 여러분들 힘을 쓰게 되면 꼼짝없이 당했지만 지금은 돈을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직설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공병호TV의 특징인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가치를 모르겠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청금 같은 여러분들 정보를 받는 거죠. 왜 많은 논평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여러분들 뭐죠 뒤집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돈을 이민을 보내면 되는 거죠. 조선시대는 못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간도 다 간 거지 않습니까 북간도. 못 사니까 왜 당신들 마저 우리 젊은 처자들을 끌어갔냐. 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다 북해도 끌어갔냐. 못 사니까 못 사니까 뭐죠. 탕광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여러분들 공고문을 내고 아가씨들한테 이런 가서 좋은 데서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런 걸고 호소를 한 거고 그래서 북간도로 다 나간 거지 않습니까 험하다 험하다지만 지금은 참 좋은 시대인 거죠. 클릭 가지고 이러면 돈이 이민을 가면 되니까. 여기 김영시 참 잘하셨습니다. 공 박사님이 추천하신 XLK 적립식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잘한 결정입니다. XLK를 적립식을 계속하게 되면 10년 지나면 지금 투자하신 돈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불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명하신 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정보를 귀담아 듣고 저걸 한번 찾아보고 이게 진짜 좋은 모양이다. 공 박사가 이야기하면 분명히 틀림없을 거다 이렇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세상이 불공평한 겁니다.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그 정보를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옛날 우리 클 때도 여러분들 부모가 이야기하면 흘려듣는 애가 있고 담아내는 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영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XLK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펀드입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 20% 20%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한 10% 이렇게 해서 한 50%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 10만 불 내 집어넣으면 4, 50만 불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10년 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간단한 여러분들 그런 지혜를 짧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뭘 복잡한 그래프를 가지고 무슨 미 연준이 주식을 낮추면 뭐가 뜰 거다 뭐가 뜰 거다.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왜 듣냐. 그런데 왜 시간을 많이 투자하냐 이야기입니다.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래 보면 되는 거죠. 한 20, 30년 정도 보는 겁니다. 시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시계가 짧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가 짧은 겁니다. 그래서 편법을 자꾸 저지르는 겁니다. 의과대학 여러분 정원을 늘리는 것도 시계가 좀 길었으면 설령 늘리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시계가 짧은 겁니다. 시계가. 시계가 짧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 급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돈은 이민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은 얼마나 멋진 시대가 된 겁니까. 돈을 이민을 보내는 거면 너는 거기 가서 그냥 돈을 좀 벌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더 관심이 있으면 유럽도 관심이 보시고 나는 유럽은 별로 안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이민을 보낼 수 있는 엄청난 시대가 된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면만 보지 마시고 밝은 면을 보게 되면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지고 돈을 합법적으로 이민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처음 열린 겁니다. 그것도 본격적으로 한 2020년부터. 엄청난 여름 시대가 된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뭐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그냥 꽉 찍어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꽉 찍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보통 시민들 한국분들도 spy를 가장 많이 사는데 s&p500을 주종하는. 그런데 spy를 왜 사냐 이야기죠. spy 대신에 schg 250개 s&p 250을 사게 되면 아니 그래프를 걸으면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왜 사냐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른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spi로 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럼 다른 대안이 없냐 생각 안 해봅니다. 500개 투자하는 것보다도 500개 중에 조금 더 나은 250개를 투자하면 훨씬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까지는. 그까지는 생각을 되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40년 투자 결과인데 s&p500에 136만불이 됐으면 250개 여러분 투자하게 되면 얼추 200만불까지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하면. 그러니까 돈도 여러분 투자할 때 국내 자산운용사만 여러분들 꼭 참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직접 요즘 직접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국내 자산회사에 내 자산을 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미국 회사에 그냥 두는 게 좋을지. 그거 비교해 가지고 제가 공개적인 장소니까 어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직설적으로 누가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좋아지겠습니까. 혁신이 없는데 혁신이 없지 않습니까. 정권 시장이 좋아지려면 기업이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으려면 기업이 쑥쑥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의 정시에 여러분 기업들이 쑥쑥 커지겠습니까. 삼성전자 투자하겠냐 나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나라 이야기해요. 내가 삼성주자 투자하겠냐 no. sk하이닉스 투자하겠냐 no.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엔비디아 그건 좀 위험하니까. 그럼 어디 tsmc 대만 반도체 투자 하겠죠. 미국에 바로 투자하겠죠. 심심하면 여러분 기업 회장들 끌어다가 뭡니까. 족치는 나라에서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죠. 공 박사님 우리가 애국 그동안 애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해야죠. 조국과 민족을 많이 사랑했죠 그동안. 제가 같으면 tsmc 대만 반도체 미국 시장에 바로 투자하죠. 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투자할 겁니까. 안 하죠. 어차피 여러분들 칩 만드는 회사하고 파운드리 회사니까. 삼성전자 무슨 수로 여러분들 tsmc의 반도 파운드리 사업을 이기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은 넓고 투자할 때는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다 묶어놨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국장에서 열심히 헌신했지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설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조국이 당신들에게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으면 나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우리보다 살아야 될 세월이 40년 50년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재미있으시죠. 그렇게 보통 정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달리 또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 있으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